오늘 시험 보실거죠? 네 앞시간에 잘 배우셨어요? 배우긴 했는데 네 잘 배웠어요 자 얼마나 잘 배웠는지 지금 우리 B코스 출발할 지점으로 갈건데 B코스 B코스하고 A코스 할거에요 오늘 B코스까지 가는길 아시죠? 대충 알죠? 거기 이제 지금 네비를 틀어드릴거에요 채점길 틀어드릴거에요 얼마나 배운 대로 잘하는지 감점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잘못된거 있으면 잡아드릴게요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죠? 그렇죠 또 의지 맞추고 또 사이드미러 잘 보이는지 이거 안보이면 차로 변경을 못하잖아요 이걸 점검을 합니다 감독관이 이걸 보여드리고 본인 이름 확인하고 사인을 할거에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여기는 코스는 아니에요 그죠? 학원에서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코스라고 생각하시고 이 코스가 된거에요 여기는 영어로 E에요 E 코스에요 근데 시험 코스는 아니에요 시험 코스는 A, B, C, D 4개중에 하나 랜덤이에요 그죠? 이 코스 걸리신거에요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되셨나 하여 물어보면 본인이 됐다고 하면 되겠죠 감독관이 이걸 누릅니다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됩니다 합니다 하면 본인이 지금부터 알아서 하는거에요 쭉 나와서 자회전 할겁니다 멘트득강 회복기 배운대로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멘트도 나왔으면 하는거에요 지금도 시험이 시작된거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감점이 되는건데 왜 감점이냐면 지금 자체 깜빡이 켰어요 안 켰어요 출발시는 안했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도로에서 시작하죠 왼쪽으로 봐야될까 안 봐야될까 안 봤죠 그럼 10점 감점 깜빡이 안 넣었으니까 5점 감점 15점 날아가는거야 꼭 보셔야됩니다 뒤놓고 다시 출발 너무 떨려요 떨지 말고 자신감있게 뭐든지 자신감있게 해야돼 일어나지 않은 일은 고민하지 말고 학교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아시죠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키가 크신 분들은 또 남자분이 시험 보시면 의자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 사이드미러 조정을 하거든요 사이드미러는 자 여기 보시면 내 차가 한 5분의 1 요정도만 조금만 보이면 돼요 내가 옆에 차랑 부딪히는 안 부딪히는 조금만 보이면 되는거에요 저 멀리 지금 차 서있죠 저 차 서있는데 서있는 차의 바퀴 밑에가 지평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평선이 보세요 이 절반에서 절반에서 약간 위에 그러면 절반에서 약간 위로 맞춰놓으면 저 뒤에 있는 차들은 절반 위에 있을거에요 차들이 그죠 절반 위에 있죠 절반 위에 있으면 진로 변경이 가능한거에요 잘 보고 있으면 자 보세요 앞에 오는 차 보세요 쭉 사이드미러 절반 밑으로 내려가죠 절반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차로 변경이 안되는거에요 저 속 나도 50이고 저 멀리 있는 차들은 50 빨간 차는 70km 나보다 빠르죠 확 커지죠 그럼 못들어가는거에요 저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왼쪽을 봤는데 차가 저렇게 계속 와요 그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없죠 다 보내고 하되요 오늘 일요일이라 차가 별로 없어요 마음 편하게 다 보내고 출발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멘트 들어 보세요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비코스는 여기서 진로 변경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들어가도 되죠 위에 있잖아 사이드미러 위에 그죠? 사이드미러 위에 있으면 들어가도 되요 비코스는 진로 변경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예 없어요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좌회전 3번 우회전 2번이에요 비코스 정지해줘 정지해줘 지금 멈출 수 있었죠 멈출 수 있는데 분명히 본인은 지금 가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관이 횡단보도 정도에서 브레이크 빡 밟아서 멈추고 실격시켜 버린다고 실격이에요? 감점 아니에요 실격이에요 기어는 잡고 계시고 멈출 수 있는 거를 가려고 하지 마세요 멈출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까지 가서 주황불이 들어왔어요 그건 못 멈추죠 저기서 지났잖아요 빨리 재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내 눈에 주황불 들어왔을 때 재빨리 땅바닥을 보세요 정지선이 보여 저기서 보이면 정지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좀 물고 쓰더라도 자 2에서 2차로입니다 2에서 2차로 진로 변경은 없어요 150nm 깜빡이 켜고 신호등도 체크하셔야 돼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150m 나오면 깜빡이 켜면서 신호등도 체크하셔야 돼요 150m 앞 좌회전입니다 150m 나오면 깜빡이 켜면서 신호등도 체크하셔야 돼요 좌회전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저기서 좌회전할 때 1에서 1로 좌회전했죠 지금 2에서 2에요 그죠 그럼 보셔요 내가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그럼 1차로로 여기 있고 2차로 여기 있죠 1차로보다 약간 뒤에 있죠 뒤에 있으니까 더 가서 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할 때는 횡단보도 절반 정도가 안 보이면 꺾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2차로에서 2차로는 더 가서 꺾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횡단보도 빨간 페인트 보이죠 자전거도로 저까지 완전히 가고 아니면 저 도로 중앙까지 가서 꺾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왼쪽을 보면서 이 차들을 보지 말고 2차로를 봐야 돼요 왜 2차로를 봐야 되냐면 이 차들이 1차로에서 1차로로 가야 되는데 가끔 1차로에서 돌면서 2차로나 3차로 가는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보다 나도 모르게 따라가 그러니까 차로를 보시면 돼요 앞에 나를 방해하는 차가 있으면 브레이크 살짝 쓰면 되는 거니까 항상 2차로를 보십시오 도로를 보시기 차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저기 빨간 페인트가 다 지나고 조금씩 돌리시면 돼요 한 마리에 휙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폼을 써 얘들은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왼쪽 차라고 부딪힐 게 없으니까 기어는 잡고 있어도 돼요 편안해 긴장도 풀리고 좋아요 저 손 꽉 잡고 있으면 힘만 들어가니까 더 돌려 잘했어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점 없어요 이건 감독까지 눌러서 나오는 거고 차가 없을 때만 누릅니다 차가 있을 땐 안 눌러요 속도 좋아요 이 정도 속도로 시험 보시면 돼요 차 없을 때 차가 없으면 돼요 차가 없어져요 차가 없었는데 차가 없었는데요 적어도 자기가 된다고 자 내리막이고 전방을 보면 빨간불이죠 그럼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놔도 돼요 어차피 못가잖아 그죠? 그럼 달랐던 속도로만 가면 돼 그리고 또 어린이 보고 여기죠 그죠? 30 이하로 줄여야죠 앞차의 뒷바퀴가 내 와이퍼랑 살짝 닿으려고 하면 정지하시면 돼요 그렇죠 알겠죠? 지금부터 어린이 보호욕이고 계기판을 너무 오래 보면 안되니까 0.1초 보고 앞에 보고 0.1초 보고 앞을 보고 이런 식으로 눈이 아따가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0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 엑셀에 힘을 빼고 2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엑셀 살짝 누르고 다시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시면 돼요 가볍게 알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밟았는데 28km야 뗐어요 바로 속도가 안 줄어요 천천히 줄잖아요 20km 내려갈 때까지는 힘을 빼고 있어도 돼 20km 이하로 내려가는 느낌 들면 다시 살짝 누르고 알았었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뒤에서 혹시라도 늦게 간다고 빵빵대는 거에 신경 쓸 필요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완주를 하면 거의 합격하니까 완주를 목표로 하세요 갈아입고 있으려고요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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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잘했어요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B코스하고 A코스하고 바로 시험거리고 있어요 ABCD 다 해보셨죠? 네 A코스 길은 좀 어떻게 익혔어요? 유튜브 어제 유튜브 겁나 많이 봤어요 그럼 길 좀 어느 정도 알겠다 그죠? 근데 또 한 번 헷갈려가지고 그냥 A 빼고는 C D B는 차로 변경 한번밖에 없어요 그죠? 멘트 안나오는 곳 근데 A가 너무 많아서 A는 쉽게 생각하면 다이소 지나면서 그죠? 3차로 저 월요일보호역 지나서 3차로 그죠? 그 다음에 우회전하고 나면 유턴을 해야 되니까 2칸 옮기고 그죠? 5번이죠? 그리고 저쪽에서 A코스 우회전하고 나면 거기가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직진해야 되는데 3차로 직진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2차로 옮기잖아요 직진이 안되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30km간 끝났습니다 무리하게 간다 인간들 저 빨간불인데 저게 다 실격이라는 거예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에 가면 될 거 가지고 1분을 못 참아가지고 1분 30초면 바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C코스는 우리가 돌거나 우측으로 빠지고 합류하고 나면 쭉 갈 수 없는 이유가 멘트에서 나오잖아요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나오잖아요 500m 전방에서 고가차도는 3개가 있으면 1,2는 무지고 고가차도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야 그죠? 빅코스도 저기에서 우리가 좌회전하죠 2에서 3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2에서 3으로 가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2차로가 직자잖아요 그러면 직진이 되니까 당연히 3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돌면서 3차로가 되는 거예요 3차로 가는 이유는 뭐죠? 고가차도 우측 옆 길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2는 고가차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차로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2차로로 갔어 2에서 2로 돌아왔어 그럼 고가차도 우측 옆 길이라고 500m 전방에서 고가차도 우측 옆 길입니다 멘트 나오면 아! 강사님이 고가차도는 3차로라고 했는데 옮기면 되는 거죠 혹시라도 깜빡하면 그 멘트를 잘 들어야 되네 자와벌림은 바닥에 직자라고 되어있죠? 네 그러니까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 150m 앞 자회전입니다 150m 나왔으니까 그렇죠 돌면서 3차로 여기는 유도선이 있으니까 유도선을 살짝 유도선이 있잖아 따라가다가 유도선 그대로 따라가면 2차로가 되겠죠? 따라가다가 살짝만 해주면 3차로 들어가요 혹시 150m에 멘트도 깜빡이 못 켰으면 마지막 멘트 나올 때라도 꼭 해야 돼요 안그러면 감점되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자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돌면서 오른쪽 4차로 이유는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생단보도가 안 보이면 꺾기 시작하면 되고요 핸들은 거의 90도에서 약간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요정도면 그렇죠 잘했어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더 줄여도 돼요 횡단보도 지나서 들어가야 되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뒷차는 신경쓰지 말고 본인이 우선권이 있어요 왼쪽 보면서 들어갑니다 옆에 차만 안 오면 돼요 뒤에 차는 신경쓰지 마세요 만약에 본인 시험 볼 때 저기서 만약에 횡단보도 지나서 차가 많이 온다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럼 멈춰도 돼요 우리 멈춰 가지고 아까 출발 처음 비코스 처음 출발할 때 멈춰서 중립 놓고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 무지간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차가 막 오고 있는데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회전 차가 서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저런 식으로 멈추면 되는 거야 못 갈 것 같으면 차가 1위밍 시원 5위밍 시원 3위밍 시원 후회전입니다 당연히 여기 멈춰야겠죠? 가면 신호위반이죠 특히 여기 신호위반하고 그냥 가는 차들이 있어요 가끔 따라가시면 안돼 저렇게 우회전 하기 전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토바이 없죠? 앞에 보세요 오토바이 지나가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인 한번 더 확인 만약에 차가 오면 멈춰야 돼요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마무리 할 거니까 무슬 깜빡이 여기 들어갈 때도 오른쪽 한번 봐주고 오토바이 없나? 앞에 보세요 남의 도로 들어갈 때는 항상 보셔야 돼요 앞에서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 정지 마무리 저거 안쪽으로 잘 하셨어요 네 시험 가시고 합격입니다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에,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